또 누나 머리 잡는다 누나 머리 하지마 누나 머리한테 그러면 되나? 뽀뽀 뽀뽀뽀 안하고 싶어? 아이구 소아 볼에다가 입이 하면 돼 입이 하지 말고 볼 요는 안하고 요는 안하고 볼에 어 볼 볼 볼 볼 볼에 하는 거야 저 표정 말하지 아이구 소아 입이 하지 말고 응 어 저 꺼주세요 하지 마라 응 안돼 뺏으면 안돼 은빈아 그 오른손으로 치워 숨겨 엉덩이 밑에 숨겨 옳지 파는 마지막에 넣어야지 나 지금 그릇에 담을 때 응 근데 어차피 은빈이 파 안좋아 은유리도 파 안좋아해 아 잡아당기지마 하지마 재인아 그렇게 하면 안돼 자자 잠자 알겠지 그릇 좀 챙길게 응 애들만 먹이면 돼요 아 그래? 어 나 안먹어야 돼 배부르다 야 뽀뽀 한번 해봐라 예 한 그릇 해야 되겠지 응 어 입에 하면 안돼 머리에다가 예? 나 긁었어 긁었어? 아니요 긁은거 아닌데요 네 아이고 음 음 음 음 살살 재인이 살살 은빈아 뽀뽀해줘 버리다가 해줘 음 은일도 버리다가 뽀뽀해주고 시작 괜찮아 괜찮아 싫어 내려올거야 괜찮아 싫어 내려올거야 왜괜찮아 응 살살 응 살살 한바탕 하겠다 하지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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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